아우 신나! 아우 신나! 역시 쇼핑은 너무 즐거운 것 같애 뭐 샀는지 한번 볼까? 먼저 이번 크리스마스 때 클럽에 가서 입을 핑크색 탑! 그리고 나의 섹시함을 보여줄 핑크색 가터벨트! 그리고 친구들과 클럽에서 먹을 핑크색 소시지! 아우 너무 좋다! 아 근데 이 세상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애 빨리 집에 가야지! 자 출발! 어머 이 차 왜 들어와? 왜 들어와? 왜 들어와? 왜 들어와? 아저씨! 무슨 운전을 이따그래요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네 진짜 발로 하는거야 뭐야 면허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아저씨네 진짜 운전을 어떻게 이따그로 해 왜 들이박어 저기요 여기 일방통행이거든요 어 아름아 나 핑크색 탑 샀어 저기요 탈툰이나 좀 풀어요 어 아름아 핑크색 탑 탑 아 전화 오자 전화 오자 그래요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목격자 없나 목격자 목격자 없어요 목격자 보신 분 없어요 혹시 아니 무슨 목격자 찾아요 100% 잘못해놓고 그리고 목격자가 어딨어 우리 둘 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이 개 사무실이야 왜 떼어요 목격자가 없으니까 때리지 목격자가 있으면 때리니 북행으로 신고하는데 뜨다볼까냐 이제 뜨다보라 강릉이를 그냥 아우 뭐야 아줌마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뭐 아줌마 헐낭망비 야 어따 대고 아줌마야 아줌마가 아닌데 아줌마라고 하는거 그거 언어 북행이에요 딱 봐도 미쓴인데 이름 불러 짜증나니까 이름이 뭔데요? 조분홍 그냥 분홍이 누나라고 불러 알았어요 분홍이 누나 저 이거 빨리 처리해주세요 뭘 처리해?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거지 거꾸로 갈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매년 거꾸로 가 거꾸로 가도 사람들이 응원하고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야 그게 누군데요 연어 연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아서 키우는거야 박수치고 난리가 나 알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거꾸로 가는 분도 있어 그분 누군데요 보일러가 두 번씩 거꾸로 가니까 니가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건 너 모르니? 어머 얘 진짜 헐렁망이구나 헐렁망이 뭐야 진짜 아 보세요 화살표 이렇게 있죠 제가 가는 방에 왔죠 누나가 잘못한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니 잘못이니? 너 웃기는 애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 법대로 합시다 뭐라고? 법대로 하자구요 너 잘 걸렸어 뭐야 우리 아빠가 판사고 우리 엄마가 검사고 우리 언니가 변호사고 아 진짜요?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진짜 이렇게 공부도 못해가지고 짜증나 진짜 아 진짜 말 안통하네 진짜 말 안통해 저기요 내가 면하니까 그냥 전화번호 주고 가요 내가 연락할게요 뭐해 연락처 찍으라고요 뭐야 뭐야 왜그래 이거였어? 뭐야 살다살다 작업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진짜 하하 내가 너 연락처 왜 안 물어보나 했다 분홍이 누나야 저장해 이번주에 클럽에야 누나랑 놀자 아니 보험처리 하려고 내가 전화번호 받는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마 너 연기가 너무 어색하다 아니 무슨 거짓말이야 보험처리 해야지 뭐지 기대감만 주고 이 개써미스끼야 그 형 너 그냥 놀러와 놀러와서 누나 핫핑크 입고 가슴여서 잔거 봐 알았잖아 간다 뭘 봐 진짜 이상한 아줌만 해 분홍이 누나라고 이 개써미스끼야 고맙습니다